5 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번 단식매스 출발했습니다 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선수예요 다릅니다 4 전형은 같아도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빠르게 해결하는 청마음의 서비스 5 잠시 멈칫 서비스 황진아 물론 속마음 스스도 다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불꽃튀는 탑스피 대결에 점수는 넉 점차 속마음의 서비스 정말 그만큼 간결하게 스윙을 하고 있는데요 황진아 자 일단은 플레이를 이어가는 황진아입니다 네트에 걸려 코스 변화 그리고 볼의 구질 변화 이것이 그날 어 오늘의 그 코인드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2 2 3 2 3 3 3 3 3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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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6 6 6 5 6 5 6 6 5 6 6 10 7 9 어... 랠리에서도 유리하죠. 예. 총망. 황진아의 서비스. 포인트 전환자의 총망. 포인트. 포인트를 가져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빠르게 다음 동전을 준비했습니다. 황진아의 서비스. 아... 예. 어우... 죽은 모델. 게임 포인트 송마음. 백핸드. 하고 싶은 송마음인데요. 백핸드. 황진아의 서비스. 송마음의 게임 포인트 상황. 황진아. 송마음. 강한. 설마. 두번다. 절반의 작전 성공 황진아였구요. 따라갑니다. 백핸드. 이에 스코어입니다 어 벌어지고 있어요 예 황진아 서비스 딱게 낙스 많이 떴습니다 또 한 번 받아내고 있는 황진아인데요 속마음 황진아 여 황진아는 매우 아까운 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짧게 보냈습니다 속마음 같은 코스에 쪽 컨디션적 부분에서 첫 게임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황진아 퍼엔드 자세 잡았습니다 황진아입니다 곧따라 백 강한 서브 출발했습니다 리시브 황진아의 서비스 황진아 황진아인데요 레트만큼 넘어갔습니다 공지중 조작 1 1 2 3 1 1 2 1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